우리의 언제들아 손님들 천년발장 권장하게 방탄소년단과 여울신 실력하게 바로 전시로 전시하겠습니다 세상 어딘가마 훈출 곳이 집시켜야 찾으리라 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보지 않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설상정 넘어 해가 지나면 천리랑 나를 길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일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보지 않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온다른 길방에 서서 천년파위 되겠리라 천년파위 되겠리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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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